그래요 나도 따라가겠어 어? 잠깐만 나 여기 기억나는 것 같아 아! 아! CX 이거 개X 같은 구간이잖아 경비 이거 얘를 이제 이렇게 따라오게 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요거..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신경을 안 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를 끝까지 신경쓰면서 데리고 와야 돼 빠르게 빨리 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빨리 오게 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된다고 CX 기억났어 아 잠깐만 아야야야야야 빨리 와 빨리 와 이새끼야 야 빨리 빨리 오라고 빨리 아 지금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기다려줄게요 일단 이쪽을 보게 만들어 일단 시선을 내 쪽으로 향하게 해 그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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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뛰어뛰어 뛰어뛰라고 야 안 뛰어? 아 CX 안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뛰어 빨리 뛰어뛰어 아 CX 집사 갈게 은 skip із 경기 에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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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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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 마침 Danny 여기서 봐봐 설마 얘를 여기로 데리고 와야되네 빨리와 빨리 빨리와 빨리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쉽다 여기 택배 자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할 할 할 어허허허 예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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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존나 살벌하네 무슨 공장에서 살아남기를 찍고 있어 왜 왜 이렇게 해야되는 건데 이게 훈련이랑 뭔 상관인데 대체 바니바니바니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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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옷 쒰헷 셰헛 쒰젠장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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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거냐나 되는거냐 되냐냐대냐 오 람다로고 람다로고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일로 일로 이 들어가 힘들어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빨리 가라고 이 새끼야 빨리 가라고 빨리 막아 막아 이 새끼 막아 못가게 막아 이 새끼 아이씨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거 아니야 아 망했다 이거 내가 맞아야되나 이거? 아니야 제발 가지마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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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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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밟고 지나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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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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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발판 밟고 아 발판 발판 발판에 올라가 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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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시라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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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리죠 너무 지나갔잖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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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따라가겠어 좋았어 아 안 좋아 시발 그래요 아니 나도 따라가겠어 여길 아 자튼 나도 따라가겠어 빨리 와 아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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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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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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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으로 따라가지 말고 여기로 아 제발 여기로 와주세요 아 나이스 아 아 나 피곤해 나 골드 소스 골드 소스 엔진 죽여버리겠어 어떻게 지나가야되 여기 그냥 불 맞으면서 가야되는건가 됐다 오케이 버텼어 한턴 버텼다 나쁘지 않아 이러면 나빠 나빠 여기로 여기로 아 제발 여기로 와줘 여기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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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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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호호호호호호 호호호 이걸 사내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어 됐다 이게 무슨 훈련이야 도대체 왜 아하하하하 더 있는데요 가만있어봐 여기 가만있어봐 이거 레이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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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서 쭉 가는거야 아 아니네 아 혹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오른쪽에 딱 달라붙어서 어 여기 여기서 딱 달라붙어 너무 가지 말고 너무 가지 말고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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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느리졌다 너무 느리졌다 됐다 아 됐다 씨발 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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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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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오 됐다 이제 안될 것 가도 되는 거지 마참내 끝인가 아 아까 문 열린 게 거기로 내려가서 뭔가를 올려야 된다는 거 같은데요 열차 올리기 어 아 이거였구나 레일 위해선가 그러면 레일 위해선가 그러면 밀려나는 거야 밀려나는 거야 뭐지 어떻게 해야됨 혹시 빨려 들어가는 건가 아 이렇게 버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알겠다 과학자를 밀어서 장비를 정지시키면 되는구나 야 야 꺼쳐 나 살 거야 이새끼 밀어 손 못 때리나 이거 손 몸으로 정지시켜야 돼 이거 오케이 그래 버티지마 편안해져 그냥 편안해지란 말이야 이새끼야 돼 돼 오케이 내 생각이 맞았구만 좋았어 탈출 오케이 땡큐 과학자 옛날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어 이것도 뭐지 파워 스탯 온 여기도 하나 더 이 판자는 왜 있는 거지? 어 뭐야 어 왜 안 된대 왜 안 된대 어 혹시 저 이거는 살짝 기억날 거 같아요 님들 우리 인체 70% 70%는 물로 돼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은 전기가 흐르잖아 어 물이 전기를 통하 통하게 하죠 그리고 저쪽에 환자가 있어 여기에 그리고 바니가 있어 그럼 뭐다 좋아 좋아 해봅시다 응 해보자고 하네요 기억할게 어 고맙다 고맙다 친구야 이런 모드 미다 님들 이런 모드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바니 연대기 끝 기억할게 바니 그래도 이 모드가 악랄한 모드긴 한데 그 모드 딥이 평점은 8.9점이거든요 그만큼 악랄하지만 잘 만들었다는 뜻이죠 8.9점인 이유는 뭐 알 거 같아 하다보니까 물론 나만 당할 수 없다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아마 뭐야 뭐임 아 이렇게 튕겨나갔다는 건가 알겠다 그래 연출이구나 아 비밀 이거 뭐지 플스인가 아 노트북이네 델 델 노트북 윈도우 xp 사운드 오른쪽 오른쪽 위 위 왼쪽 오른 아 위 오오 위 위 왼 위 게임을 쉽게 만들어주는 힌트겠지 아니 아니 씨 이 롤러코스터 티 익스프레스야 이거? 이게 티 익스프레스인가요? 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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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무조건 체력 다는데 왜 여기 여기 뭔데? 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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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이 모드 스토리가 뭔가요?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냥 이 악랄한 훈련 코스에서 살아남기 한줄 열약 가능 주인공은 마조 히스트라서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 마조 히스트 브리멘 뭐 안 적혀 있더라고요 스토리는 그냥 본인이 해석하면 될 듯? 아까 이제 더 이상 안 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닌가? 또 타야 되는 것 같은데 뭐임? 뭐임? 물 채우기? 뭐야 이거? 물을 왜 채워? 어 어 왜 채우는거지? 일단 요거 일단 가득 채워 뭐야 뭐가 된거지? 뭔가 성공한 소리가 났는데 아 아 이렇게 해야 문이 열리는 거야? 저 버튼 저거 저거 물을 못 빼는데? 한발 뺄 수가 없는데? 설마 설마 아 아 아 아닌가? 혹시 이건가? 혹시 내가 생각하는게 맞다면 알 것 같아 나 나 깨달아 버렸어 나 알아버렸어 나 알아버렸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거지 이렇게 가는거지 이렇게 가는거지 그지? 아까 이거 초반에 트레이닝 룸에서 했던거잖아 이거 그죠? 파이프 타고 갔던거 나 기억났어 이거 처음에 트레이닝 할때 기억 어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런식으로 도움이 되네 좀 많이 느리긴 하지만 어 기다리면 돼? 유튜브 공략 안봐도 되죠? 어 내가 이겼죠? 처음에 그거 알려준 이유가 있었구만? 깔끔했다 이거 뭐야? 뭐야 나 어 나 깔끔해지는거야? 아 아 그 체력은 많이 안다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거 버티기?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지나간? 아 요것도 혹시 아 아 아 아 아 이거이 이거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깔끔해졌다 와우 아니 이걸 왜 지금 어 쉣 살짝 스친 것 뿐이야 이 정도면 살짝 데였네 데드엔드 슬로우 한만 더 보자 과학자 죽는 거 봐야지 아쓰라쓰레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아 맨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여기로 이어지는 거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갈려고 했던 그 장소 이제 갈 수 있겠네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갈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 곳 클라이빙 타워 엑세스 그래요 어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You die 진짜 죽었네 어 뭐야 방금 방금 뭐였지 순간이동 하지 않았나 이 모드가 꽤 재밌는 거 같지 않냐고 모드라는 거야 모드라는 거야 어 어 전투기 또 새로운 구간으로 가는구나 이거 나는 어디로 가는 거냐 아이고 파워 셔틀 시속 500km 시속 500km 알았 안전한 거 맞지 오 컷인 오 오 오 이거는 그냥 컷신으로 넘겨버리네요 오 오케이 도착 파워 베이스먼트 그냥 소개글이네 아 이게 진짜네 블랙매사 직원들을 피트니스와 스포츠 분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클라이밍 타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타워가 건설되었습니다 만킬로미터? 어떻게 지웠냐 이거? 와우 만킬로미터 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거 보면 참 끔찍하겠다 자 그럼 저 위를 올라가는 게 목표겠구만 이 모든 것은 블랙매사의 복지를 위해서 캬 복지 미쳤다 시발 복지 아무튼 복지 오 개빨라 역시 만킬로미터나 되는 곳을 가려면 좀 빨라야지 스테이지 2 이거 올라가다가 공기 부족해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운동 잘 되겠네 아래 보면서 운동하면 잘 되겠네 어? 점프! 됐스! 손에 땀나는 훈련 아니 훈련이래 운동!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운동 관련 복지죠 스포츠 복지 스포츠 복지 이거 보세요 님들 벌써 여기 올라와가지고 카드 게임 하고 있는 거 봐봐 이렇게 해서 블랙매사 직원을 탄생한다 여유롭다 그냥 과학자 왜 하냐 그냥 운동선수 해라 스테이지 3 스테이지 와우 이번엔 약간 등산맵이네 이거 카스 1.6에서 많이 해봤던 등산맵이구만 어 어 잠깐만 저 위에 좀 뭐가 좀 이상한데 위에 벌써 좀 어지럽네 덤벼라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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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에반데 어 어 어 에반데 대신 지 시발놉드라 아 아 그만해 어 시발 아 개 어려워 몰라 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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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놨지 나는 죽지않는다 그래 지금이야 지금이야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다 좋아 죽네 좋아 죽는다 그냥 그리고 개같이 튕긴 것 같은데 이거 하도 로딩 많이 해가지고 튕겼네 갓게임 당했다 됐어 어 됐어 예스 또 뭐야 이거 이런식으로 계속 몇번 올라가야 되는거야 그러면 와 방방이 와 신난다 신나 라고 해야되나 아 뭔 아 위를 안봤네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야 아 이번엔 구멍에 맞춰서 발사 이게 운동이야 근데 왜 운동임 이게 어 됐다 어 나이스 오케이 한번에 성공 한번 더 한번 더 됐다 스테이지 5 갈 길이 멀다 와우 저기 피자국 뭐야 가다가 죽으셨나보다 얘 빵빵이 뭐야 아 한번에 기모아서 올라가는 도착해 건대 버그 때문에 사망 사망 기모아서 한방에 발사 아 아 오우 오우 씨 이거를 못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만 이거 뭐야 웰컴 투 더 아 잠깐 휴식할 수 있는 바 오우 어 어 오 체력 뭐야 130 90 어 맥주 먹으니까 체력이 130이 됐어 한잔해 아 개꿀 오우 야 저기 달이 보이는데 이 정도면 다 온 거 아니에요 더 있다고 어 뭐야 웰컴 투 더 라스트 10,000 스텝스 이제 천 걸음 남았다고 뭐야 얼마 안 남았잖아 어 어 야 산소 부족해 이거 고산병이었나 이게 어 산소 부족 아 산소 부족해 아 빨리 빨리 이래서 맥주를 줬구만 어 잠깐 쉬어 오 앉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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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찬다 앉으니까 찬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휴식을 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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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잡았다 으 으 흐 중간중간에 시체 있는 거 흐 시발 흐 흐 올라가다가 죽었어 시발 흐 이게 대체 뭐하는 시설이야 이거 시발 흐 올라가다가 몇명 죽었어 또 죽었어 세명 아닌가 아 다섯명 이런 미친 게임 뭐야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 이거보다 더 높은 호텔이 있을 수가 없지 월드저이 미친놈아 방이 어 그러네 회전하네 야 이거 여기서 잘 수 있는 거 맞음 와우 모드하면서 이런 광경을 처음 본다 야 이런 호텔에 있는 모드는 이 모드 말고는 없을 거다 어 진아 여기 있었구나 말은 안 그러시네 어 어어 잠깐만 잠깐만 대기 재진입 장비요 이거 실험예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안돼 아 아 아 미친 익스트림 스포츠다 으아 아 저 울 아베 clock 야 민 흐흐흐흑 헥하 날 휘흐흐흡 헐흠흐흐흐흨 허흐 Х 그냥 이러면 죽은거 아니야 그냥 이러면 아 살았어? 이걸 사내 이걸 사내 어떻게 살았냐 이거 미친 히어로 랜딩했어 지렸다 이것도 역시 HV 슈트의 위대함이겠죠 미친 모드 이거 아 여기 돌아왔네 어어 돌아오긴 했는데 뭐야 좀 이상한데 건물이 왜 무너지려고 하지 혹시 이거 타워 무너지는 각이야 이거? 오 쉣 어 이게 다 고든 때문이야 오우야 너희들은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구나 다행이야 다시 갈 수 있는거지? 안돼 못가네요 그러면 여기 어 뭐야 여기에 첫번째 비밀이 있었네 어? 여기 비밀이 총 몇개야 이거 비밀이 21개야? 헐 폭포 안쪽으로 가는거에요? 내가 여기서 나온거 내가 여기서 나온거 아니었네 아닌가? 아 시크릿 레벨 이게 모드가 모드 소객을 보면은 시크릿 레벨 두개랑 보너스 레벨 한개를 클리어해야 최종 파트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뭐 가야지 픽업 더 모노리스 아 여기 이게 RPG랑 저거 저게 이제 보너스 레벨 아 시크릿 레벨? 이 세개가 그러면 시크릿 레벨이랑 보너스 레벨인가? 어 세개를 다 모아야되는거야? 그럼 나 엔딩 오늘 못보는거야? 잠깐만 아 레벨이 보너스 레벨이 따로 있구나 트레이닝 룸에 RPG 먹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3층이 안열리네? 왜 3층 안열리죠? 버그 걸렸나 혹시? 나는 왜 3층이 안열리지? 아 모든 비밀을 찾아야 3층이 열리는거네? 자 예 재밌었구요 모든 비밀을 찾아야 3층이 열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100%를 해야 엔딩을 볼 수 있는거잖아 이게 말이 됨? 처음부터 비밀을 다 찾아야만 엔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어 적어놨으면 그러니 했을거 같은데 그냥 보너스 레벨 그리고 시크릿 레벨을 깨면 마지막 파트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적어놓고 결국에는 여기 시크릿을 다 찾아야되는 그런 시발모드네요 네 이러면 노클립으로 엔딩 볼 수 있나 보자 처음부터 모두 소개 그렇게 쓰든가 암튼 뭐 엔딩 간다 이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블랙매사 새로운 어딘가에서 또다른 위험한 실험 또다른 위험한 실험 로켓 로켓 이 정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나사 와 달까지 가는거야 블랙매사 하긴 뭐 젠도 갔는데 젠도 갔는데 여기 못가겠냐 아 화성까지 화성 갈거니까 엔딩 연출 쓸데없이 좋았어 꼴받네 이메진의 위전 이메진의 위전 배일로드 프리맨의 다음 모험은 프리맨의 다음 모험은 프리맨의 다음 모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직 당신만이 프리맨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감동적이야 아 이게 참 처음부터 보너스 다 찾으라는 것만 알려줬어도 내가 아주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엔딩을 결국 치트를 써서 봤네요 그니까 연출이나 맵 이런거 잘 만들었는데 소개글에 몇줄 딱 적어놓으면 되는걸로 그게 좀 힘들었나 좀 의문이 드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재미는 있었지만 좀 아쉬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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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